한국에서 이겼던 트로픽이. 이달이랑 삼촌과 같이 모아야 되는구나. 두 분들이 아니시구나. 무에타에 누가 하셨어요? 아, 스튜어트가. 그 트로피도 있어요. 조심하세요. 진짜 능력이 있네요. 레스틱 선수 들리는 게 안 어려워요. 이거 기억도 선수. 아, 진짜요? 그러면 레슬링 잘했어요? 네네네. 두 개까지 한 50개 정도 메달이 있는데 아마 30개, 승부 5개 정도 셔야 될 거. 그리고 승부 5개 정도 될 거. 옛날에 길드상에서 시합 나왔는데 이겼던 메달이.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요. 이거 저는 일찍 한 가지, 동생 같은. 동생들. 저는 레슬링 시합에 나와요. 저 좀 어려움이 있었군요. 계속 국가대표가 생기겠네요. 우와. 아, 멋있다. 이야, 소야트 그냥 몸이 무딘데요? 한국에 오는 게 잘했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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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에 오는 게! 저는 프로듀스 볼게요. 저는 부끄데로 진행시켜보는 게. 저는 게은지 기술을 뽑아주고 있습니다. 저는 길드시가 그리고 그 공식을 매니당에 제가 너는 일을 علاuard합니다. 그리고 유튜브를 공원을 가볍시다. 그리고 집중의 수업은